오! 낚시와! 오! 개울허기다! 어이씨! 받아달라고! 어! 근데 옆에 쭉! 야! 낚시와! 작은 거 떠나는 거야! 그런 게 큰 거잖아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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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무 상해. 이사형이 고패지 계속하잖아요. 지금. 네. 선생님, 이거 좀 더 큰일. 선생님, 이거 좀 더 큰일. 선생님, 이거 좀 더 큰일. 여러분, 고패질 많이 하세요. 고패질 하세요. 고패질 하세요. 햄나드님 수십 몇? 나, 나 뭐지? 나는 5.8. 5.8? 오! 어이구, 더블히트. 야, 낚싯대 휘는 거 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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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야! 야, 저거 하나로 그냥 몇 마리 끝났네. 그렇지! 아, 뜨거있자! 그냥! 그냥! 제가 들어! 옆에 거기다 넣으세요, 일단! 그렇지! 나이스! 고패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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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튀어나가는 거 아니지? 아, 우럭은 안 튀어나가요. 참돔이나 이런 애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. 네. 고패질. 돼지? 돼지 아니야. 돼지 아니에요? 돼지 아니야, 에이 씨. 모두 이렇게 공평하진 않아. 뭐 심해. 왔다! 왠자리가 저 없는데? 여기가 봐. 어, 저기도 왔어. 저희 옆에도. 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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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. 가이씨. 나이스! 고마워. 아니, 저기가지고. 한 놈들이 와는데, 저기로 이사가야 되겠네. 그냥 그렇게 안고. 안가야 될 것 같아요. 나이스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뒤로 뒤로 나이스 히트 히트 제꺼 수심좀 봐줘요 자 들어 올리세요 들어 올리세요 그냥 줄잡고 들어 올려주세요 둘째 대신에 이리와 여기도 고기있다 저 자리 잡힐 자리가 아닌데 저 자리 잡힐 자리가 아닌데 저기서 올라오네 2매당 50분인데 왜 나는 안아픈데 상길포 얼마나 많이 올려야해 오 오 오랜만에 대장님 오오오오오ial 나이스 땡큐 오 흑양화 흑양화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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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내가! 벨님 어디갔어? 벨님 이거 벨님 낚을 때 아니야? 자꾸 어찌고 어찌고 움직이나 보께 가만히자 가만히자 가만 가만하더라 빨리 가만 빨리 가만 오우 야 겨울어 오우 착각 이야 사이즈 좋아 편하네 앞으로 전지 뭐 하지마 세게 두고 가가지고 근데 300맞춤 아니 한 4 4? 4? 오 사이즈 괜찮은데? 여 왔어요? 잠깐 잠깐 나이스 웬메터에요? 9m 바닥 거 올려야 돼 거 내려야 돼? 네 지금 9m 내가 9m 졌어요 4m 자 뒤로 빠지겠다 빠지겠다 뒤로 오 낚싯대 낚싯대 뒤로 간다 왔다 또 빠졌다 또 빠졌다 뭐야 몰라 몰라 아니 안 갈 수 없네 애매가 해면 몰라 또 빠졌다 오우 또 빠졌고 형 파천 올리는데 파천 올리는데 어? 나 버린다? 아 대장님 아 대장님 오우 신발한데 잡았네 이씨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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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리아 코리아 지나가면서 옆구리 걸렸어 아닌데 오 옆구리 아가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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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사이즈 좋다 오 깜고 샀어 오 깜고 샀어 흐흐흐흐 지나가면서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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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손쪽으로 나도 이게 빨리uit 흐흐흐흐 뒤장으로 잘 안 돼 눈이 있는 거야 잘 마야 돼 눈 없어요 눈 없어요 눈 없어요 눈 없지 네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